야, 너희들끼리 봐. 나 지금 나갔다 올게. 이것도 효과 없지? 시련의 상처가 정말 깊은가 보다. 야, 너 진짜 귀여워. 어떡해. 어떡해. 어쩐 일이세요, 여기까지? 많이 힘든 거 보네. 얼굴이 많이 상한 게. 전설실 때문에 오셨어요? 나 두 사람 누구보다 잘 되길 원했고, 그래서 지금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전설을 위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. 녀석이 이번에 새 프로젝트를 맡아야 하는데 한사꼬 마다라며. 미안하지만 장 피디가 설득 좀 해줘요.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? 이젠 더 이상 그 사람 일에 상관할 자격도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요. 죄송합니다. 그 녀석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. 요즘 녀석이 잠 못 자고 새롭게 작곡한 곡이에요. 이걸 왜...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알 거예요. 말로다 못한 장 피디에 대한 마음이 솔직하게 다 담겨있으니까. 내가 걱정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넌. 그러니까요. 이뻔하니 왜... 아, 그래. 이뻔하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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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직도 울고 있진 않니 벌써 해가 뜨려고 날이 밝아오는데 나와 함께한 시간 그보다도 나 없이 살아온 말이 많았다고 생각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누나는 같이 안 가? 가방 챙겨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돌아서는 그댈 원망하지만 이거 하나 기억해줘요 많이 미안했고 사랑해요 아직도 이제 더는 어쩔 수 사나기가 꺼져있어 없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웃으려 했으는 얼굴에 스치는 눈물이 너무 아프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돌아서는 그댈 원망하지만 저 전설씨 어디 갔어요? 뭐 만났어? 방금 떠나는데 방금이요? 응 고생하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더 하나 기억해줘요 마님이 안 날 꼭 사랑해요 땅!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멀리 가? 응, 멀리 가. 어디? 다시는 서울에 안 와요? 마님이 안 날 꼭 사랑해요 아직도 아버님, 저는... 뭐야? 저는 지금 내 산낙지들을 무시한다 이거야?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요. 제가 비위가 약해서... 자, 그러지 말고. 자, 어서 아 해. 자, 여보 그만해요. 장선생, 이런 거 못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. 네, 그런 야만식은 아빠 혼자 실컷 드세요. 시끄러워, 이게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지? 얼른 해. 빨리 해. 그래, 그래. 그렇지. 응. 아버님, 이게 막 공격하는데... 그래, 야야야! 그냥 씹어야 돼, 씹어야 돼. 너 산낙지한테 심으라는데 그냥 막 씹어. 씹어 돌려, 이렇게. 이겨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잘 이겨낸다. 그렇지. 그래, 그래. 아이, 자식아. 참 귀여운 데가 있어. 이거 봐, 장선생아. 내가 내일은 이 세 발 낙지를 준비해 갈 테니까 이 젓가락에 휘휘 감아서 먹자고 내일은. 아버님. 아이, 자식아. 아유. 깜진아, 당신 어떻게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? 요즘은 컨설팅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잖아. 아, 그래? 직장이랑 청첩 작업은 다 마쳤고, 가구랑 드레스랑 예물만 고르면 돼. 우리 내일 쉬는 날이라 엄마랑 같이 다니려고요. 그럼 나도 같이 갈까? 안 돼, 됐어. 당신은 카드만 줘. 야, 나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다 이거지? 아이, 돈 많이 벌게 기름칠 좀 해야지, 허쭈. 자, 한 잔 드세요. 그래, 그래. 자, 오늘은 우리 장서방하고 나하고 누가 더 소통이 큰지 얘기 한 번 하자고. 자, 건배. 건배. 그렇지. 자, 하나 더 해. 제발 부탁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실내 오빠한테서 멀리 떠나 주세요. 물어가, 엄마는 아직도 사람이 되려면 멀었다. 백세라 씨 그 말에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. 알고 보면 다 엄마가 자처한 거고, 아빠도 백세라 씨도 피해자인데. 우리 아저씨 따라서 미국 가서 다 잊고 새 출발하자.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아빠랑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는 기라. 아직 안 잤네요? 왜, 뭐 차입니까? 어제 물어 이후를 잊어버렸었지.